숫자로 그냥 보고 싶어 나는 더 안 먹지 우리는 배 안고파 그러면 그러면 일단 맥주를 이뤄요 3리터 와우 3리터를 마실 수 있어 우리가? 먹어보지 뭐 그럼 3리터 도전이야 도전 이렇게 함께하는 동료들과 스태프들과의 블링크 타임 아무튼 고생들 했어요 응 역시 술은 분위기가 또 반 이상이야 그렇구나 좋구만 여기 학생이야 내지 다리 언니 얼굴 맛있어 정말 행복한 여행입니다 원장님의 컷팅식이 있겠습니다 저게 아쿠정당 가위손이라고요 여기 전에 찍어놓은 게 많은데 좋았어 주세요 주세요 이거 맛있는 건데 밝은 거 하고 싶다 밝은 거 역할 그러니까 언니 약간 센 역할만하고 그러니까 쎄고 슬프고 진지하고 그런 면도 있는데 밝은 것도 있는데 밝은 거를 좀 딕션이 많이 좋으셔가지고 그런 얘기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아 딕션 아 아 진짜 언니 쿠션 대박이야 대박이야? 응 춘이를 하면서 언니가 나오는 장면이 너무 기다려지고 재밌고 그 춘이 역할이 좀 재밌었어 개인적으로 뭐 작가님한테도 감사하지 연기를 하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도 하는 의상 저는 뭐 언니가 점점 작품 할 때마다 민트를 하는 거 같아요 구조미나 때는 약간 벨리사 역할이어서 수수하게 나오시고 약간 현장에서 나가셨잖아요 그치 그치 그린마스는 언니가 좀 스타일링에도 신경 쓰시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 여기 자가다시설 할 때는 점점 더 화려하게 하니까 얘가 점점 더 화려해져서 맞아 의상을 지금 주희가 의상 컨택하는 건 나랑 주희가 현장에서 나오고 진짜 대본 보고 둘이서 그리고 주희야 이거 이거 아까 언니 저는 이거는 근데 이랬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가 정말 리얼리즘 현실적인 의상 너무 연애스럽게 드라마적으로 입지 말자 실제로 언니는 이렇게 시끄러졌어요 실제로 엄마들이 드라마를 보고 나도 저렇게 입고 싶다고 진짜로 리얼하게 학교 갔을 때 뭐 부학부모들 모임 했을 때 어 나도 저렇게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그 리얼리즘에 많이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다 조율하고 의상을 뽑아도 이거보다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배우가 눈빛이나 화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상에 대한 연출도 되게 중요해요 나는 발끝부터 모든 게 되게 난 연기랑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되게 주희 내가 개인적으로 주희한테 고맙지 단 한 번도 연결을 놓친 적이 없어요 오 진짜 그러네 우와 야 박수 우와 다시 한번 박수 우와 뭔가 운이 따르고 저격을 만날 때가 있어 근데 그 춘이라는 인물이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드라마는 모르겠어 이 드라마에 특별 출연이지만 너무 역할이 어려워서 화영이가 진짜 어렵긴 해 네 번도 어려워 어 어려워 감독님이 하난대로 하고 있어 근데 저희는 이제 언니가 못했다 힘들었다 이 말을 안 믿기로 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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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안 믿어 주희씨 안 믿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게 10년 만에 돌아서 하는 이 모든 작품이 다 너무 좋아 응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좋아 이 작품들이 다 너무 좋아 이벤트 아 굴어길래요 지금 이렇게 이거를 석단하는 거는 이밀려 펜슬 올라오고 아 하하 우리 스태프들 아 그랬구나 잘했어 지금 뭐 알지 아 언니가 한 잔 저희는 또 건전하게 즐기고 여기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네 뭐가 떨어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리셉트라고 우리 친구들하고 너무 즐겁게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박수 전하연 안녕 제가 콘솔 세트대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뭐야? 근데 오 대박 이현 이거 봐봐 촬영 끝나고 하시고 아 진짜? 오 버터 오징어랑 매세 고마워 아 지금 오시면 돼요 뭐라 그래서 완전히 찍 네 혼술 세트를 준비해봤어요 고마워 고마워 아 진짜 되게 되게 좋았어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니가 카야쨈 얘기해서 아까 전에 그거 사보고 대박 근데 진짜 맛있다 토스틱에 후라이팬 살짝 구워서 이것만 발라서 커피랑 먹으라고 이거 이때 지우고 하나 찍어봐 네네 우와 감사합니다 태연이하고 영주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샀는데 이거 샀는데 대박 태연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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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투 네 디테일하게 한 바퀴 디테일? 디테일? 디테일 둘 셋 야상국 그니까 야상국 야상국 아 재밌다 야상국 야상국 아 불러본 적이 있다고 그랬다 다 먹어야 돼 어 영주랑 태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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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y 언니 많이 받 atenção 진짜 하사 유분 이거 여기 화상이先 염산으로 아 언니 셤도 芭 oyster 있긴 한데 화겐다di 화겐다di 그럼 그거 봐봐 화겐다di 저번 거 먹었잖아요 나도 오늘 오는 길로 사 먹 Ferr 진짜요? 신기한 어 30yl 드 hari fö国 너랑 잘해요 잘해요 바이바이 지우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바이바이 또 때려 아 뭐야 감사합니다 참 너네 민망하게 최고 최고 봉재랑 더 찍을까요? 봉재 봉재랑 찍어야지 주우랑 주우랑 하나 둘 셋 행복했습니다 우리 박지우도 화이팅 이게 뭐야? 구두 빨간 구두 빨간 구두 무섭다 봉추님 봉추 봉추 이제 꽃길만 겉자현 겉자현 오 렛